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정치 현상을 색다른 시각으로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여의도를 바라봐도 그렇고 용산을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한 해바뀐 이야기 말고 색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법까지 찾아내 보겠습니다. 정치 본색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정말 정치계의 진주, 호석, 다듬어지면 대통령이죠. 원석,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또 한 분이시죠? 우리 스픽스의 간판 송문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색안경을 끼고 와야 되나요? 색다른 시각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요. 색 달라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색바레집니다. 색다른이냐 색바렌이냐 두 분께 달려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의도 정치판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힘든데 대통령도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야당에서는 지금 30% 초반에 낮은 국정 지지율인데 탄핵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박위원님. 탄핵 이야기 나온 이유는 뭡니까? 그 전에 VCR 소개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이런. 제가 이게 진행 초차라서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또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 김나연 아나운서가 소원히 할 편입니다. 김나연 아나운서가 소개를 합니다. 나와주세요. 정치 본색 오늘의 주제는 급기야 탄핵 사태 언급입니다. 지난 21호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간 금기어처럼 여겨졌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직접 거론된 건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언급, 공론화일지 아니면 역풍의 신호탄일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야당발 탄핵제기입니다. 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김나연 아나운서, 이거 그냥 스치고 지나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급기야 탄핵 사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있었고, 또 2004년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이 갔는데, 이렇게 인기 초반에 아직 세 달도 안 됐는데, 일단 탄핵 이야기가 나온 배경, 뭡니까? 일단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이런저런 원인을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른바 국정농단에 빗대서 지금 상황을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육상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권력의 정... 육상시는 뭡니까?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검찰 출신, 이른바 6명의 육상시에 장악돼 있다. 6인방? 네. 그런데 그게 적절한 프레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검증되거나 확인된 얘기가 아닌데, 야당 원내대표가, 야당이긴 하지만 국회에서는 제1당인데, 제1당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거친 언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고, 또 하락한 데 원인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어쨌든 인사 문제부터 포함해서, 지금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는 얘기를, 임기가 시작하지 두 달도 안 됐는데, 언급하는 건 조금 성급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성급했다. 탄핵 얘기도 마찬가지 맥락이죠. 우리 헌정 사이에 두 번의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있었는데, 한 번은 실제 탄핵이 완성됐고, 한 번은 이게 헌재가 가지고 기각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사실 트라우마예요, 탄핵이라는 건. 그리고 헌정 사이에 오점이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좀 엇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탄핵을 언급한 것도. 좀 지나쳤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간 열받아가지고, 야당 대표연설 어떻게 들었냐 했더니, 야당 정치인에게 내가 일일이 언급할 필요 있냐. 아, 도스트리트 대표이잖아. 그거 가지고 또 박홍근 대표가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나불행위? 뭐 이런 표현으로 받았는데. 불행위 사태가 발생했나요? 아니, 이렇게 자꾸 시소게임 하듯이, 서로 간에 감정적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극을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탄핵 얘기가 나온 배경은 이해가 되는데, 좀 섣부른 그런 언급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송무선님, 이 말씀에 덧붙여서, 일각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윤핵 간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탄핵 부분 한 번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좀 섣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섣부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지나쳤다. 선을 넘었다. 우리 왜 영화 보면 선을 넘었다, 이러면, 좀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 야당의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핵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아픈 상처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했든 잘못했든 탄핵의 역사는, 굉장한 정치의 실패로 자리매김할 텐데,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부 출범하고 지금 두 달 조금 넘어가는데, 안 그래도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이거 힘자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 판에, 탄핵의 탄자도 꺼내면 안 되는 거였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이야기를 했다. 과유불급이다. 그렇지만 아까 6상시에서 나온 것 같은데, 6명인 거죠, 그러니까. 6명에 든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일단은 프레임이죠. 2움모 비서관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일단 내시가 아니니까, 상신은 아닌 것 같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윤혜관들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꼴사나 윤혜관들한테 경고해라라고, 대통령한테 조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윤혜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들의 행태가. 대통령을 깔고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그런데 박 의원님, 일단 탄핵은 좀 바르니 이건 너무 심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심한 걸로 우리가 해놓고, 지금 국회에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공학적으로 봤을 때, 탄핵을 일단 시도하면 가능은 합니까? 쉽지 않죠. 왜냐하면 탄핵 소추 의결 정적수가 200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9석으로 국회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이. 200석에는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도, 당시에 어쨌든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의 일부가 탄핵에 참여하면서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던 거지, 당시 민주당이나 당시 야당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어요. 그러나 국민들이 어쨌든 촛불로, 국정농단에 대해서 전국민적인 저항이 일어나고,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이러저런 행적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차도,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조차도, 이 정부가 더 이상 임기를 지속할, 권력을 유지할 방법이 없구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탄핵 소추가 완성됐던 건데, 저는 한 번 겪은 일을, 두 번 또 겪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언급한 건, 일종의 경고이자, 지금 국정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로, 그런 얘기를 했다 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나쳤고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만약에 탄핵을 밀어붙여서 계속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기화로 해서, 만약에 야당에서 탄핵을 밀어붙여서 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역풍은 누가 맞을까요? 아, 더불어민주당이네요. 맞죠. 왜냐하면 2004년의 기억을 복귀해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심한 역풍을 맞았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고,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150위석인가 과반 넘는 위석을 차지했고. 그래서 탄핵 때문에 역풍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탄도리 이야기도 나왔어요. 탄도리, 그분들은 재수가 좋았겠지만,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의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시는데, 지금 대통령실의 육상시간 문제다. 그런데 검사들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MB 출신 때 이른바 윤횱한인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 문제다. 누가 더 문제입니까? 지금 눈에 띄는 분들은 일단 윤횱한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그분들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입김이 좋은 분들이, MB계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책임도 큽니다. 대통령, 우리가 아마추어다. 이런 얘기하면 너무 야박하지만, 사실 윤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은 맞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참모진들이라도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민생이 어겹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뭐 자기들 박그릇 사업만 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춰지니, 그게 누가 됐든,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부 프락치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들리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육상시와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누구를 속아내야 되는 겁니까? 김대기 실장? 강성규 시민사회수석? 누구를 지금 일단 잘라내야 될까요? 일단, 자르기 전에, 누가 제일 문제냐? 대통령이 제일 문제죠. 대통령이다? 그런데 대통령을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건 탄핵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어 스태핑의 말실수, 그다음에 대통령의 경험 부족, 심지어는 능력 부족, 이런 문제를 떠나서,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거칠게 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세상이 있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뭘 하고 싶은지는 없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묻고, 싶어요.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의제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다. 지금 이 정부에서 국정과제 110개 발표를 했는데, 110개 어떻게 다 하겠어요. 역대 어느 정부도, 100대 과제 이런 걸 선정했는데, 다 달성한 정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성도 못할 거를, 문재인 정부도 100개, 윤석열 정부는 우리는 10개 더 할 거야, 110개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이고요. 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면, 어쨌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5천불이고, 대단하죠. 국제사회가 인정한 선진국이 됐어요.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고, 아, 만드는 나라.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콘텐츠 강북이 됐고,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대통령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명료해야 되고, 그건 100대 과제 같은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임기 5년 동안에 이것만은 하겠다. 그게 저는 10가지여도 좋고, 3가지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서든지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심지어는 갈등도 해야죠.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동원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이 정부는. 유일하게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법치주의 확립인데,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국정목표가 된다는 것은, 퇴행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50대 정의사회 부연 같은 그런 슬로건에. 50이다? 아니, 그런 슬로건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나,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야 될 비전이, 고작 법치주의 확립이냐. 그 얘기는 뒤집어보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아니었냐, 그러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조국 사태나, 인사상의 내로남불이나, 이런 거를 바로잡겠다는 퀴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난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은,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평가해야 될 문제지, 그 지난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은, 모두의 법적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북성어부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큰데, 저는 이거는 일종의 통치행위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이걸 가지고 직권남용, 이런 법률로 의유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한 무리수를 두는 건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도대체 저분은 뭘 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됐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이게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알겠는데, 이분이 뭘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종류의 대통령 리더십을 얘기하시면서, 대통령 되는 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나라, 비전,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 점에서 저는 약간의 견해가 다른 것이, 윤 대통령이 내가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비전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 전정부 혼내주기. 아! 전정부 혼내주기. 그거를 그대로 탄 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번에 연설하면서, 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만 산다식의 균시한적 정책, 국민 갈라치기, 이런 분열적 정치가, 민생 고통이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심판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한 건데, 주의가 안 된 거죠. 전정부를 혼내주겠다는 건 확실히 섰는데, 지금 그거는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당장 국민은 전정부 혼내는 건, 뭐 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당장 우리 발등에 불 떨어진 민생과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당장 우리는 물속에 휩쓸려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뭔가 비전을, 뭘 가지고 우리를 살릴 건지를,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과제 110개가 아니라, 세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 110개를 세 가지로 줄여라. 110개는 지금 머리 터진다. 일단 보이는 건 감세. 감세 정책하고, 강력한 반도체 국가 만들겠다라는 건데, 초반. 이건 그냥 비전이잖아요. 비전이고 감세도 지금 당장에, 이걸 타격하기는 약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를 얘기해야죠. 두 분이 이제 탄핵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국정이 정말 돈맥경화가 아니라, 난맥경화다. 정말 지지율은 하락하고, 교섭단체 연설인지, 서로 깍인지, 담아깍인지, 알깍인지, 담아는 일본어죠. 모두 깍이요. 모두 깍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지, 답답한데. 자, 김나연 아나운서, 두 번째 과제, 알려주시죠. 정치분색 두 번째 주제, 깊이 굴문 국정난맥상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0%대까지 하락하며, 출범 2개월에 윤석열 정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여권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했던 대통령의 사적 채용 논란부터 영부인 리스크까지, 근본 수술 외에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자, 두 번째 주제는 깊이 골문 국정난맥상인데, 아니, 보통 곪았다. 그러면, 어, 터지겠네? 이런 건 보통은 인기 중후반이나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기 세 달도 안 됐는데, 어? 어떻게, 지금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일단 그동안 워낙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한 번 살짝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을 내동댕이 쳐진 이유가 뭔지, 살짝 그 이야기부터 하고,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우선 송 박사님.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부정평가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TK 지역에서, 보수의 어떤 지지세력이라고 하는 TK에서도, 부정평가가 60%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송 박사님도 TK잖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 내지는 중도층에서도, 돌아서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봤더니, 여론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가장 큰 게 인사 문제. 인사 문제로 자질 미달에, 물론 인사 문제는 모든 정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르기, 똑같다. 그리고 경제 문제, 인생 문제.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 경험 자질 부족, 역량 부족.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 부족. 또 스태핑하는데 소통 부족이래요. 국민이 원하는 거를 지금 빌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국민이 답답한 거죠, 지금.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또 스타일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뭐 문제나 문제다. 이건 뭐 TK에서도 문제다. PK에서도 문제다. 다 문제다. 그런데 박 의원님, 일단 인사부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인사, 역대 정권도 인사, 문재인 정부도 공직 인사 잘 못한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는 뭐가 핵심 문제고,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인사 문제가, 약간 두 가지 결이 다른 차원이 있잖아요. 하나는 국무위원급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 공정, 원칙, 상식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지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다른 게 뭐냐. 이런 비판적인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된 거예요. 자질도 부족하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인사를 함으로써, 벌써 4명의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때보다 더 강마를 많이 했어요. 게다가 그에 대한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보는데, 법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의 해명. 예를 들어서 박순혜 교육부 장관, 기어이 임명했지만, 그분이 소주 한 4병 먹고 운전한 거란 말이에요. 4병요? 그 정도 단속 수치면, 0.251이 나왔잖아요. 사회부 출입 비자들도, 그런 단속 수치는 본 적이 없대요. 아니 소주, 4병이면 인사불성 상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나오려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4병 마셔도 그 정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의외로 약합니다. 몸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평균 한 4병 정도 먹어야 된대요. 그 정도 나오려면. 그런데 그분을 임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분이 선거 유예를 받았거든요. 선거 유예 받은 것도 이상해요. 선거 유예 받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네요. 그 정도 알코올농도가 나오면. 당장 면허 취소고, 또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때려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구속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치예요. 그리고 다른 후보자들 논란과 관련해서도, 낙마한 분들 관련해서 그렇고, 혹은 낙마하지 않고, 논란이 있었으나 통과된 분들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정부의 인사기준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되는 거냐.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 정치적 논란이 있어도, 이게 이 정부의 법치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된 거죠.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이중자 때를 적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비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국무위원이나 장관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실 인사죠. 하나는 이제 너무 검찰 출신들, 어궁 출신들 갖다가 많이, 육상실에, 인사에 배치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의 정무용량이 현저히 떨어진다. 정치 고관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려나 비판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른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 지인 찬스, 각종 찬스들이 동원된,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게 한두 건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벌써 몇 건입니까? 우모 씨의, 황모 씨의, 주모 씨의, 또 극우 유튜버 누나의, 코바나 컨텐츠 직원 두 명의, 앞으로 더 있대요. 한 대여섯 명. 들리는 풍문으로는. 그러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누나도 외국에 살고. 그러니까 절대 대통령실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버지가 뭘 해야 돼. 대통령하고 가까워야 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대한민국 국정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업무라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 프렌드 비즈니스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이 사과는 했지만, 내가 압력을 행사해서, 내가 박았다 자랑스럽게. 아니 그분 강원랜드 사건으로, 재판까지 받고, 채용 비리 문제로, 얼마나 고초를 겪었어요. 근데. 지금 대유행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대유행어가 되어버렸잖아요. 권모술수 권성동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심지어. 요즘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에 빗대서. 그걸 보면서, 한마디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허접하구나. 하는 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인사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허접하다. 말씀 일단 여기까지 듣고, 계속 이어갈 텐데, 자, 이제, 뭐가 문제인지는,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듀윌만 대박 났다. 지금 뭐 난리예요. 뭐 수백억, 수천억의 광고효과다. 지금 에듀윌이 입을 다물지 못해. 저한테 빨리 광고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공무원 합격은 배종차, 이거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송 박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정치 봉색은, 이제 우리 안 봐도 비디오 같은 이야기 말고, 안 들어도 오디오 같은 이야기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법은 단순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통령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대통령이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에게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을 하자면,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옆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아까 권성동 대표 얘기도 했습니다만, 구급 관련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화나는 소리만 하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어떤 사적 채용 논란이 있습니다만, 전 정부에서도 아마 정부적으로 판단해서 채용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사 구분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주변 자체가. 그렇다면 이거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대통령이에요. 국힘의 대통령도 아니고 국민의 대통령이라, 국민이 정말 단순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휴가 여행을. 휴가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니까, 진정 식구들끼리 언제 또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어디로 가셨어요? 강원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정말 경기 안 좋습니다. 썰렁하고 안 좋은 데다가, 뭐 음식 시켰는데, 상추가요. 야채가 그냥 딱 두 장이 나와요. 두 장이? 네, 회를 시켰는데. 장당 한 5만 원 나겠네요. 두 장이 딱 나오고, 고추 한 개 딱 나오면서, 이거 리필해 먹으려면 5천 원을 내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추, 고추, 오이 사 먹으려면 비싸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국민들은 당장, 이 밥상 물가도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국민들 부안하는 소리만 하지 말고, 박순회 장관 임명할 때도, 대통령에 나서서, 임명장 주면서, 아, 언론과 국민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은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왜 안 들으시죠? 용산 집무실 왔다 갔다 하시고, 계속 만날 수 있는데, 왜 국민들 목소리가 안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소통 잘하겠다고? 용산을 갔는데. 저는 소통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문제의 첫 시발점이 열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저는 국민들 목소리 듣기 전에, 참모들 얘기라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정무용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뭔가 경험을 가지고 거기 들어갔을 거란 말입니다. 다 나름대로, 그럼요. 검사 출신이든, 심 좀 뱉던 사람들이에요. 늘공 출신이든, 그리고 도어 스태핑도 분명히 준비할 겁니다, 사전에. 질문 예상되는 거 뻔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아, 일단 뭐 다 쓸데없는 소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한다. 다 지분 취하, 그거 필요가 없어요. 문제의 본질은 저는 거기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참모들이 말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눈에 너무 힘을 주고 있어요. 눈에 힘도 빼고, 걸음걸이도 좀 착하게 걷고, 그래야 참모들이 얘기도 붙일 수 있고, 진언도 할 수 있고, 직언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몇 번 나오니까, 기자들한테 샷댄질하면서 짜증 냈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어떤 참모도 말을 못 붙여요.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 당연히 들어야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창구는, 야당을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참모들을 통해서든, 여당을 통해서든, 다양할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도 좀 늘리고, 귀 기울여 드려라. 메시지 관리는 저희들이 잠깐 있다가, 세 번째 주제에서 더 깊숙이, 아주 깊숙이 다루도록 하고, 인사부터, 어렵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뭐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임명도 못해. 이 인사를 아주 잘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해서 지지율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인사 추천 검증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풀이 여전히 좁다. 풀이 좁다. 이 정부도 제한된 범위를 놓고, 거기서 사람을 고른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 저였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코로나 유행이, 오차 유행이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정은경 장관이 어쨌든 잘했단 말이에요. 정은경을 복지부 장관으로? 장관이 아니고 청장이 잘했단 말이에요. 복지부 장관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질병관리청장 계속 맡기면 안 됩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그걸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은경 청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릴 때, 흔들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게 정은경 청장이었다. 이런 평가마저 나오는데, 그걸 바꿨는데, 지금 새로 되신 청장이 뭐라고 했냐면, 엊그저께, 국가 주도 방역은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안 한다, 이 얘기를 굉장히 폼 잡고 한 건데, 사회적 거리 두기 정말 안 하고, 이대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쨌든 K-방역이, 국민들의 일상을 많이 희생시킨 측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느끼는 안정감도 상당히 있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가 주도 방역 안 하고, 정치 방역 우리는 안 한다 그러면, 과학 방역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길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과학 방역, 과학 방역 얘기하면서. 에듀윌이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 사람들이라고 다 배척하거나, 그 지난 정부 사람들이라고 다 배척하거나, 뜬금없이, 이른바 이 정부식의 능력주의, 즉 시험 권력이죠. 공부 잘해서 시험 통과하거나,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하는 인사, 기준을 버리고, 넓게 사람을 찾고, 인사 검증도 저렇게 개판으로 하려면, 저는 대통령실이 다시 가져오든가, 인사 검증도 손을 봐야 된다고 보고요. 대통령실 내부 인사 관련해서, 이런 어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때, 그거 다 대통령이 모르거든요. 9급을 누구를 앉혔는지, 7급을 누구를 앉혔는지, 대통령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런 얘기 나오면 점검을 해봐야죠. 하하. 그런데 송 박사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투어를 좀 넓혀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께서, 장관으로 발탁이 된다면, 어떤 장관으로 가실 수 있을까요? 이 정부에서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장관 요청이 가는 분들 중에, 난 하기 싫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진짜로. 연락 왔어요? 실제로 장관, 우리가 옛날에는 장관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품위와 능력이 있으신 분, 검증된 분, 누가 봐도, 이 사람 장관관이야. 예를 들자면, 예전에, 의사님이셨던 한승주 외무부 장관님, 이런 분이 되신 시절에는, 장관님 되시면, 그래, 저런 분은 장관님 하실만 하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장관 되는 사람을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막상 장관 후보들한테 보내면, 난 안 한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쪽에서, 나중에 지금 할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재 풀이 좁다는 얘기죠, 지금. 쓸만한 사람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 이 배가 건강하다.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대통령이 모는, 이 대한민국 호가,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서로서로 올라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 뭔가 이거 침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난파선에 왜 올라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난파선이다. 그렇지만, 저는 제의가 온다면 올라가겠습니다. 왜냐? 난파선이라도 올라가서, 이 국정의 난맥을 풀어줄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아, 송 박사님은 제의를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그나마, 글러갈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송 박사님은, 송문희 박사님은. 저는 순서리 비서관. 그런데 안 들으니까요. 난파선이라도 올라타서, 국정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만, 박 의원님 말씀 드리기 위해, 이거 뭐 사신방송 아니고요. 유튜브로 개인의 전화번호는 나가지 않으니까. 사신방송 아니고, 대통령 이미지 메이킹 다시 해야 됩니다. 아까 걸음걸이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교환을 해야 됩니다. 잠시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그 부분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런데 실제, 보수 진영에도, 큰 틀에서, 이 정부와 국정운영의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분들을 발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수첩 인사 얘기 나왔었잖아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진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장관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주관적, 그런 어떤, 세계를 가지고서, 인사를 한 건데, 지금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고요. 권장이 너무 추천을 한다, 일반적으로. 권장만이 아니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 본인이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판단의 근거, 이런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서울법대 검사. 그런데 그런 걸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경험해 봤지만, 그게 유능함의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거듭 확인된 바고, 또 학문적인 업적이나, 어떤 업적을, 자기 분야에서 쌓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 국정이라는 것을, 잘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저는 검증된 국회의원들을, 그냥 기용해라. 그게, 그냥 늘공들 기용하거나, 어설픈 전문가를, 데려다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회의원들은, 늘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윤리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직접 행정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정치 과정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고, 자기 판단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국회의원이라고, 다 똑같지 않지만, 여당에서 좀 검증된,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을 데려다 써라. 그게 100번 낫다. 음주운전 이런 걸로, 논란 빚는 것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리가 비어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인사는, 발탁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냥 아예, 국회의원을 선택하라. 가고 싶어하는 분 있어요, 간절하게. 많을 거다. 그런데 콜을 안 하잖아요. 콜을 안 한다. 라는 게, 박 의원님은 진단입니다. 안 믿으니까. 송 박사님 말씀, 더 하실 부분도 있을 텐데, 세 번째. 세 번째 넘어가세요. 김나연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철진한 유행가 타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되는 저조한 지지율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스타 장관이 나서서, 직접 정책 홍보를 해야 한다. 야당 지지자들의 반격 탓이다. 지지율에 일휘일비하지 않겠다. 경제와 민생은 점점 더 꼬여가는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마지막 주제 함께 하시죠. 자, 세 번째 주제는 철진한 유행가 타령입니다. 자, 우리 철진한 유행가 여러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해 볼 수 있을 텐데, 극복 방안, 지지율이 낮은데 극복 방안이 예전에 나왔던 상투적인 것과 비슷하다. 뭐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먼저 송 박사님, 저는 이 부분부터 여쭙고 싶은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퍼붓는 이유가,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뭔가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성 지지층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뭐 때문입니까? 제일 잘하는 게 그거니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나 그 옆에 포진한 인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단죄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을 단죄하는 거,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필요해요. 잘못했는데 그냥 뭐 정권 보복이냐라는 프레임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딱히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잘하는 것부터 파자라고 지금 시작된 것 같아요. 그게 국민들이 보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고. 잘하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살아날 길, 윤 정부가 성공할 길은 경제를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도 보이지 않고 일하는 정부도 보이지 않는다. 야당이 협치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거예요.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야당을 얼르고 달래고, 오늘 원구성 타협됐습니다만, 그거 지금 보니까 별 내용도 없던데, 왜 53위를 끊은 겁니까? 여야 모두. 그렇지만 총대를 누가 매느냐? 대통령과 여당이 매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하시는 것 중에 장관 독대하잖아요. 업무 보고할 때. 이거 바꿔야 됩니다. 장관을 왜 독대 보고하죠? 그 업무 부처의 핵심 인력들을 다 불러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브레이스토밍 해야 됩니다. 장관 하나가 뭘 다 알고 들어오겠어요. 이거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독대해서 장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스타 장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박 의원님, 문재인 정권이 계속 수사하고 이런 게 그거 안 하면 정권교체 만들어준 사람들한테 도리가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효과가 일단 효과가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을 안보문란 정권이다, 뭐다 이렇게 수사하고 또 들이대는 게 효과는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 않잖아요, 지금. 북송 어부 사건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고요. 중간층이나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안보문란이라고 보지 않는 시각이 훨씬 더 우세하고 보수층은 그렇다 쳐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벌써 몇 날 며칠째 어떻게 보면 이 정부 들어서서 지난 정부하고 차별화를 어떤 정권이든 기하는데 그 차별화를 기한다는 방식이 포지티브한 차별화를 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정부 털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필이면 그 코드가 북풍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치가 과거로 후퇴한다. 결국 이게 검사들의 시각에서 국정을 평가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공교롭게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기조국장이 특수부 검사 출신이 들어가자마자 이 일들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검사예요? 둘 다 검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고 그런데 이런 걸로 국면 전환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이 이미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래로 지금 벌써 대한민국 정치를 몇십 년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저런 의도를 뻔히 다 알고 저게 사실은 국민의 민생이나 복지나 혹은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에 도움이 안 된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검사면 고시도 폐쇄하고 다 법대든 어디든 나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똑똑할 텐데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는 겁니까? 아니 똑똑하죠. 그것과 관계없이 검사는 세계를 굉장히 단순하게 봅니다. 범인이냐 아니냐. 범인이냐 아니냐. 피의자냐 참고인이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북송 어부 사건에 있어서도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직무유기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이중자 때네요. 이른바 통치 행위에 대한 판단 같은 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대통령부터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른바 상부현상이라는 이런 우리 경제 앞에 밀어 닥치고 있는 이런 파도 앞에서 굉장히 힘들고 대한민국이 경제의 펀더멘탈이 약한 나라가 아니고 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구조적인 위기는 우리만 겪는 위기가 아닌 동시에 아닌 동시에 우리는 더 치명적인 위기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특히나 미중 전략 경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강요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 그렇게 섣불리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막 어디 한 군데 휩쓸려 가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거든요. 저것의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클 텐데 도대체 대통령이나 정부나 무슨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은 그런 게 답답한 거죠. 박 의원님께서도 잠깐만 성모 선생님이 궁금한 게 박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렇게 문재인 정권 때리기가 효과가 있어봐야 뭐 코딱지만큼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수 언론에서 계속 북성어민 때리는 이유 통일부에서 사진 나오고 동영상 효과는 적은데 효과 크지 않네 계속 하는 이유는 뭡니까? 효과 큰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걸 계속 한다니까요. 효과 없는 일은 빨리 접고 아직 문재인 정부나 지나간 어떤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잘못된 거 발본세권 할 시간은 많습니다. 그거 조금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은 우선 급한 것부터 아까 말씀하신 미중 경쟁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크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경제 얘기하지만 외교 문제는요. 한 번 까딱 실수하면 죽고 사니 죽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이것만 얘기하면서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정적인 시선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 지도자의 어떤 선택 한 번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들을 파고를 해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윤 대통령이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북송이나 북풍이나 이런 걸 지금 집중할 때가 아니라 용산 집무실 밑에다가 있죠. 침대 하나 있죠. 간이 침대 꼭 간이 침대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주무셔야 됩니다.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떻게 퇴근하지 마라. 퇴근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자고 야전 사령관이 된 기분으로 내가 먼저 나서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야 절박한 전구도 움직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손을 많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만들어야죠. 퇴근을 안 하면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도어 스태핑이 없어지잖아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고요. 옛날에는 국민들이 힘들고 불이 꼭 넘고 기근에 시달리면 임금들이 수라성을 물렸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바로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로는 대통령께서 참 잘 드시고 잠을 잘 지무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시컷 나라 걱정하면 뭐합니까? 다 부질없어요. 대통령께서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되고요. 잘 드셔도 되는데 박 의원님께는 우리가 다 나왔던 이야기들은 우리가 굳이 더 여기서 우리 최고의 방송인 정치 본 세계이기 때문에 더 뭐 여기서 구제할 이유는 자 근데 제2부속실 김건희 여사가 또 안 보이니까 지지율이 또 조금 안정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에 또 타격의 원인이 됐던 것이 김건희 여사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가네. 근데 부속실 설치하라 설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자존심 때문입니까? 대선 때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측면이 크죠. 그리고 부속실을 부속실을 설치하게 되면 모든 레코드가 남습니다. 대통령과 마찬가지예요. 부속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디를 가고 거기서 어떤 어떤 일들을 했고 다 남겨야 돼요. 기본입니다. 잘하면 기록이 남던 상관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부속실을 저렇게 한사코 안 맞는다고 하는 얘기가 혹시나 그런 점을 의식해서 즉 뭔가 투명한 관리를 저어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걱정이 좀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사적 수행 논란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혼모 비서관 부인이 스페인 출장 따라간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잘 알아서 이런 식으로 해명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심기경화라고 한 거거든요. 그분 역할이 없어요. 그분보다 해외행사든 통역이든 더 잘하는 사람 외교부에 세고 세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옆에 모여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비정상적인 비성장적인 힘이 실릴 수 있고 그 순간 그게 국정농단이에요. 최순실 씨도 그랬습니다. 최순실 씨가 별거였습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기경호를 잘 아는 사람. 근데 나중에 심단이네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심기경호가 아니고 거의 그루밍이었구나. 박 대통령이 최순실한테 그루밍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였구나. 가스라이팅이네요. 영부인이 뭔가 좀 사고치지 않고 영부인의 일정과 메시지가 관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근데 그걸 계속 이렇게 한사건 마다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박 의원님 생각해도 빨리 만들라? 만드는 게 좋죠. 만드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최근 한 2주간 안 보이는데 영원히 안 보일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원히 안 보이면 안 돼요. 해결 일들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 갈 때 또 나와야 되고 그 일들을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상투적으로 다른 방송에 하듯이 꺼린 사이는 거 나갈 테니까 시간이 지금 송 박사님이 마무리를 하실 시간인데 김건희 여사 위주로 해서 여튼 박 의원님 말씀대로 제2부속실 이야기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본인은 또 처신해야 될까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조력자로서 정말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옆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역할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2부속실을 계속 안 만들고 있으니 지금 2주 동안 활동을 안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재밌게도 지지율 하락이 약간 멈춘 거는 국민들이 볼 때 뭔가 매듭을 짓지 않고 나서서서 막 다니는 모습이 좀 편치 않게 보였던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숙하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서 좀 조용하게 그렇지만 조용하게 좀 사회적 약자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뉴스가 되는 곳이 아니라 영부인의 여사의 팔찌 목걸이가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영부인이 보는 사람들이 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 시간으로 부족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겨워요. 그렇죠. 알아서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해야 돼요. 대통령이 성공하고 해야 저는 국민이 덜 힘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겹지만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한 30만 조회수 우리 좀 해주시면 50만 넘어갈까요? 그러면 우리 원석 또 문희 이 코너를 2시간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발행인께서 똑똑히 보고 계시겠죠. 자, 여러분들 50만 정도만 몰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본색 할 말은 한다.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영웅본색보다도 더 나은 정치본색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송문희 박사님과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